대구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. 이번 과제는 시제품 제작, 제품 고급화, 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, 시험 분석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고 미래형 자동차, 물, 의료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 종사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 신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참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나 대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